아 잠시만 이거 제대로 닦아놨는데 이거 설마 못먹고 죽어 설마? 아? 어? 아 아니! 임피 갑자기 왜 말이 없노? 아니 저 물먹고 있었어요 형님 와 니들 뭐 현실에서도 물먹나? 하하 하만해 이거 임피는 뭐 성대모사 하는 거 있지 않나? 아 저 또 있죠 어 한 번 해봐라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 한 번 들어보죠 네 정말! 아 안 한다니까 이런 거 아 아니 똑같은데? 아 조금만 더 해봐라 괜찮은데? 너 친구들 잘하는데? 진짜 하나요? 예 네 정말! 현명한 선택이 공굴님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동특 조금 핫한 거 아시죠? 어 그쵸 동특이 조금 핫하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봅시다 아니 잠깐만요 1초냉임 전적에 징크스가 없는데요? 아니 이걸 아 잠시만 아 이게 아 잠시만 청소도구 한번 좀 들고 올게 이거 청소도구? 아 누가 바닥에 똥을 싸놨네 이거 냄새가 너무 와가지고 아 잠시만 이 물걸레로 청소 좀 해야겠네 이거 아 어떻게 아니 깔끔하게 오염패를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 어중간하게 퐁당퐁당해놓고 이거 뭐 어떻게 요리하라는 거야 이거 탈론 사보 일단 아 아 아니 아니 이건 연승전환인데 좀 더 철사됐지 않나? 아니 인피가 방금 탈론 조종했네 진짜로 아 이거 좀 아닌 거 같은데 아 괜히 넣었으면 주문에 황석해서 아 아 나는 그 아까도 한 마디 하고 싶었어 이거 어디 이렇게 상남자 칼데게 무슨 곰인형이야 말이 안 돼 애초에 뒤에 딜러 가야지 이거 아니 칼데기 상남자처럼 이제 극딜로 가야지 아니 그 블리츠도 팔죠 아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자 동글 동글님 그리고 이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슬래시 플래시 FF 어 FF 자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뭐 왜 준비하는 거죠 근데 형님? 아 저희는 이제 남의 손에 죽지 않아요 아 혹시 그럼 졸렬하게 죽을랑 말랑 할 때 이거 FF 치고 나가는 건가요? 동글님 네네 자 일단 엔터 눌러주시고 자 누르세요 누르세요 항보 항보 그렇지 됐다 우리 우리 아닙니다이 예 됐다 됐다 아니 이거 맞나요 형님? 아 동글님 이거 운이 없었던 거죠 이거는 솔직히 이제 돈을 극한으로 모았지만 예 돈 다 썼는데 안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운이 없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동글 어 뭐야 둘 다 살아있어? 잔나 여섯 네오나 여섯 아 동글님 참으세요 참아요? 이번에 돌리지 마세요 이 돈 아껴야 돼 어차피 이번에 안 끝나요 자 이 다음부터 이제 고려일스클럽인가요? 그쵸 자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고려님 옥고 삼성 한 세개 가능하겠죠? 하하하 이각을 맞다고? 하하하하 진짜 예리하다 네 뭐 그냥 아무거나 이혼충격기 먹자 이혼충격기 아 네 오우 롤롤롤 잔나 옥고만 피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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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나 네오나 한 마리 네오나 네오나 앞에 팔고 아 이게 제발 어 오케이 아 뭐지 하하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아 레오나브를 심지어 팔았다고 와 이거를 유투격을 아니 그래도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아 자방대 강이었습니다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아니 이기는 것보다 이거 감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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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네 진짜 와아 아 말이 안되네 아 잠시만요 머리에 쥐나가지고요 자 일단 저는 근데 다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우르 것도 뽑아드렸고 뭐 복사도 해드렸고 블루까지? 네 블루까지 이제 먹어주고 자 이제 고협진이 곡국 먹고 스태틱 곡국 먹고 스태틱이요 조나한테 스태틱 박아주시고 스태틱 박아주고요 네네네 돈 쟤나요? 업칠까요? 업체주세요 제발 제발 업체주시고 오케이 에코이전 나이스 아 또 저는 개쫄보여가지고 네네네 아 이거 어 최저 어떻게든 5라운드 버틴 다음에 멸망전 들어왔네요 이거 뭐야 이거 최저 만났는데? 아 잠시만 에이 선생님 근데 우리가 9레벨인데 우리 선파도 있고 에이 이거 고협진님 이거 1,400점인데 파일럿이 맞죠 그니까 파일럿 1,400인데 무르고까지 이거 두 마리 설계해놨는데 그쵸 돈까지 이렇게 뜯어주는데 어 이거 사망지원금인가 어 잠깐만 그렇지 뭐가 그렇지에요 선생님 아 이걸 스태틱 박아가지고 아니 블루 만들었으면 블루 박았으면 블루 박았으면 소나 무한길에다가 주유 제대로 했는데 와 진짜로 이거 와 진짜 말이 안된다 어떻게 이거를 팔등할 수가 있다 나 믿을 수가 없는데 꿈인가 이거? 팔등 에이스클럽 아 아니 이거 90원을 모아줬는데 그거 바로 업대를 박아가지고 하 다 돌렸으면 소라카 삼성이었는데 와 아 잠시만요 네네 강하게 한번 눌러주시고 아 근데 진짜 이길 수 있나 이걸로? 아 무조건 이겨요 진짜 여기에 이기고 네 아 근데 상위권들 만날 차례긴 해요 오케이 그럼 럭스 날리도록 할게요 저는 어 근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럭스 날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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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뭐 빼고 논노 이거 이거? 하하하하 뭐 빼고 논노 이거? 이거? 인지하게 뭐? 어 잔납 빼고? 아 잔납 잔납 빼면 안 돼 잔납 빼면 이거 모렛 빼면 안 돼 제대로 해치 제대로 해치 아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잠가주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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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렐 야스오 박아주시고 그냥 모스오 아 한마리 묻혔는데요? 모스오 미치코 노 마스오 깜짝 Age 아 피드스틱 공피 안죽습니다잉 다 잠깐만 이거 네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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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잠가주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타 피드스틱 붙여주시고 도르 아 잠깐만 도장 날았다 잠깐만요 피오라 대신에 피들 야스오 대신에 우르곤 빨리빨리 그렇지 황소부대 우르곤 모렐이랑 황소부대 둘 다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결국엔 사결로 내렸네요 그쵸 그냥 배치 또라이급 오크이성이 지금 몇개고 몇개고 와 와 미쳤다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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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퍼 한마디 남았는데요 와 나이스 와 고엽지 와 이게 고엽지 와 일열 종대 배치 어? 아 그 횡대.. 아 잠시만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? 아 잠깐 착각했어요 아 잠깐 이거 고문관 닿았는데 아 잠깐만 고문관이요 선생님 어 이거 어떻게 푸는던데요? 네 쳐야된다 이거 모데카이즈 한번 찾아볼게요 예 모데랑 투표면 모트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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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거야 와 미친다 어? 벨베스 삼성? 아 귀엽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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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벨베스 삼성이 이거 다 찌르면은 잠시만 가오리 팀 조리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템이 미쳤는데 벨베스 암라인 샥샥샥 아 이거 드론 먹은거 괜찮은데요? 아 귀엽다 귀엽다 가오리 뭐 대누 자 가오리 팀 와 미친다 자 트패 니코 리롤덱 해주면서 와 첫판 스무석이 바로 너무 쉽다 쉽다 와 미쳤는데요? 바로 1등 해주면서 인천 더 데프트 표면 아니 저기도 지금 3명이서 릴레이션에서 가고 있는거 아니에요? 아니 저 3명 오늘 다 연락했을때 안된다고 이러더니만 따로 릴레이션에서 가고 있었네 아니 범인 지금 여기 있네 황금알 먹으니까 아까 개쫄하셨었거든요 범인 지금 나와있잖아 지금 여기 7등 인천 더 데프트 표면이 다 나와있네 이 범인 아 범인 저기 아 맞네 지금 저기 3명이서 따로 릴레이 초대해서 칸이가 7등 맞고 앉았잖아요 지금 아 그쵸 아 저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거 분위기 너무 훈훈하네요 진짜로 범인 2개 슈웃 포은에 2개 포은에 2개 와 친편 복제기 존네 한개도 존네 잔나까지 존나 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존나래 존나 아 동글님 네네 바위가 떴는데 이제 이즈리얼이 뜰 확률도 이제 높거든요 상당히 어 그런게 있나요? 네네 저는 이제 최근에 지하세기 할 때마다 이제 밥먹듯이 1등 해가지고 아 네 제가 이제 바위 케일 잡고 가면 이즈리얼 소나 그냥 자연빵으로 뜹니다 일단 케일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레벨업 눌러놔가지고 아 그냥 소나랑 이즈리얼 바로 같이 뽑을게요 와우 어 아 너무 좋은데 전략 아 템각도 미쳤네 아 아 동글 빨리 누리세요 빨리 누리세요 1초에 망설이 누리세요 동일자 지하세기 영원 가자 1등 오케이 소나까지 게임 끝 이거 1등 못하면은 그냥 뭐 루치 접자 그죠 이거 와우 동글님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등 와우 아니 이게 어떻게 말하는대로 되죠 이게? 주로 에코 오케이 됐다 여기까지 자 이자잉 아 아 상대 고래급인데요 파워가 어? 아 고래급인데 아 이거 진짜 개너다 마냥 이거? 아 잠시만 이거 제대로 닦아놨는데 이거 설마 못먹고 죽어 설마? 어? 어?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사미나 총이 진짜 미쳤네 누가 AK가 되는데요 네 한국에서 총기 이게 소유가 되는지 그냥 동글내기 할 것도 없는데 제가 그러면 네 요즘에 또 그 챔피언 성대모사 연습 중인데 어 네 어떤 챔피언 성대모사 하시나요? 아웃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 한번이요 네 아웃솔 네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전투 시작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투 시작하면요 아웃솔 이자식 말하나요? 예 맞습니다 합니다 그니까 못들어봤는데 네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아웃솔 성대모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와아 예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? 예 오오 우와아 자세히 들으면 똑같아요 네 부끄러운 거는 이게 시청자들의 몫이라는데요 네? 그냥 동네 아저씨라는데요 아 무슨 동네 아저씨에요 제가 열심히 연습했는데 매일 자기 전마다 한번씩 하고 자는데 아 자기 전에 똑같은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아 뭐고 이거 어? 아 잠깐만 우기만 또긴 하잖아 똑같죠? 지지 아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다 팔고 찍을지 어떻게 해야될지 아 무조건 다 팔고 찍어야죠 동글님 무조건 다 팔고 찍는다 네 네 오케이 슛 한마 아닙니까 가자 오르고 팔고 모델 두마리 넣고 일단 네 다 파세요 그냥 모델 빼고 다 파다 가자 야 아니면 못 이기 이거 아이 못해 니코박아 일단 니코박아 삼둥이 빌딩 템 넣어주세요 템 넣어주세요 이길 수 있으니까 아 이길 수도 있나요? 아니 그럼 이거 지금부터 그냥 이제 고려님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? 어차피 이거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잠깐만요 데프트님 네네네 40원이자 받아주시고 미쳐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갈 거잖아요 자리 비울 건데 이거 고려님 고려님 하시죠 잠시만 진정 좀 해주시고요 혹시 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싸우고 오셨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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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전 싸운 줄 알고 있는데 록스 이성 찍어주시고요 이성 찍고요 네네 판테온 올려주시고 록스 일렬배치 해주시고 다시 팔아주시고 네? 그렇지 자 이러면 이제 상대방 쏠아가지고 그렇지 가두거든요 이렇게 나이스 좋았습니다 봐두면 뭐 차이 있나요?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하는 척 하는데요 와 미쳤다 50원 깔끔하고 임피님 일단 가만히 있으니까 절판은 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?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아니 임피님 오늘 폼 너무 좋은데요? 그럼요 아 진짜 곧 미쳤네요 네 가만히 있으면 반 간다 했고 시작이 반이니까 저희는 이미 다 했네요 와 다르긴 다르다잉 임피 그쵸 그쵸 다르다니까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제 수익률 0%가 이제 우이조식이나 네 같은 데에서 이제 수익률 1등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역시 우르봇 임피 미쳤고 평타 우르봇 임피 우르봇 임피 우르봇 임피 아 오케이 살았죠 아 아 못하긴 한다 아 시작할 때 뭐 지가 뭐 에이스라고 뭐 하더니 자 뭐 재미도 없고 강동도 없고 이건 뭐 5등 하고 뭐 다 했네요 그냥 뭐 아니 60원은 뭐 죽어서 쓰나요 임피님 혹시? 뭐라도 2성 찍었으면은 아 나하기 눌러보세요 동글님 일단 한 번 더하기 눌러보세요 네 네네 자 이제 점 슬래시 그럼 시작부터 이게 느슨 이게 사람들이 느슨해졌어 이게 근본인데 이걸 아무도 안 해가지고 네네 호흡 호흡 네 뛰고 제 1형 1형 네 제드 뽑기 한 번 갈길게요 오랜만에 제드 뽑기 네 제드 잘 나오거든요 브랩스 코드를 맞힐 수 있잖아요 어차피 주노님 네네 그레이븐도 바뀐 거 모르시죠 아니 데프트님 네 제 차례여가지고 아 데프트님 아니 그 바뀐 거 아시나요 빛비네 저거 아 알죠 당연히 알죠 아 당연히 알죠 최일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네 그냥 저거 다 칼리 주세요 칼리한테 아니 구레케이를 판다고 내 맘인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너무 세긴 한데요 야스오가 아 그럼요 확살려 잠깐만 하색이 이게 어떻게 지나요 와 이게 야소가 지금 이성인데 어? 하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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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입딜 제대로 넣어드렸어요 진짜 입딜 템 아껴주고 이자 보나요 네네네 저거 어 여기 좀 7레벨인데 좀 이성작이 와 저기 아지르템이 살벌하긴 하네요 근데 자 대파 묻어도 방 끝으로 회로 효과 제거 와 근데 야스오 데미지가 불그려야지 터지고 와 이거 인공지능이 다른데요 맞으면 피아까지 생겨주면서 와 그렇지 이제 뭐 먹죠? 아이템은 저거 쇼진쉔 뜨면은 저희가 롤칠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 네 안되면은 저 피바맵에서 저희가 9레벨 넣어줄 생각할 수 있고 네 안되면 이제 총검 아트록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탈라이크 초콜릿 초콜릿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하하하 안되면 이제 이제 고악으로 딜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고 하하하하 아님 이제 방 끝으로 생격격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진짜 딱 하나 남았네요 하하하하 네 그쵸 하하하하 말하는 건 마다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 네 네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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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천사를 주게되면 치잔마나가 늘어나고 아니면 장 우영포 산태로 원거리 우영포 산태? 고태 아니면은 대천사인데 고태가자 고태가자 고태다 이거 고태 고현보 고현보 어? 카산님 때리고 있어요 어? 자 계속 카산님 계속 오오오 오오 고현보가 이걸 오오 그렇지 고현보 산태로 와 와 와 이건 이긴거 아닌가요 구현보이네 여기서 뭐 이제 후반이라고 침장 밸류 높죠 이런 판은 안 하죠 와 고현보 산태라서 자 전리품 먹을게요 그냥 자 자 되가자 네 드레이븐 먹었는데 해야지 그쵸 하나만 전리품 아 괜찮아 힘조절 힘조절 아 잠깐만 플리즌강 먹고 1골드? 하하하하 하하하하 풍글립 하하 아니 이거 게임 망했네요 진짜로 아 이건 아니지 침실 한 마리씩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 각기격도 뭔데 아 아 저거 못 잡았고 여섯 마리면은 뜯을게 많은데요 뜯을게 많은데 한마리도 못 잡는데요 자 동무님 왼쪽 다팔고 2잡아주시고 연패 운영 연패 운영 아 어 아 진짜 풀딜이네 네 다음번 이제 넘기고 엄마 전화와가지고 네 엄마 아 아 어우